김하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기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이 시간은 계약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계약금 문제가 나오면 지문 1번도 읽지 마시고 혹시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가 봐요. 그럼 1, 2, 3, 4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보입니까? 여기 보이죠?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 지문이 나오잖아요? 그럼 이 거래 허가를 받아요. 그럼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니죠? 매매에서는 매수인은 돈 주는 게 이행착수죠? 매도인은 등기수료 교부가 이행착수입니다.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라도 허가받으면 돈 준 거 아니죠? 이행착수 아니에요? 금이행착수 안 했으니까 제일 끝에 계약금 해제 할 수 있습니다. 항상 계약금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 이 지문이 있는가 먼저 쳐지고 허가받아도 이행착수 아니니까 해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답이 빨리 찰을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굿밤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신 고생 많으신 고생 his 고생 많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